안녕하세요 아코디언과 함께 아코디언 킴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권으로 끝내는 아코디언 동요 가곡 연주곡집에 수록되어 있는 곰 3마리 편의 왼손 베이스 연습, 교호 베이스 연습, 삼각주법 연습 파트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손 건반 연습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어서 왼손 베이스 연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으로 양손을 합쳐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까지 곰 3마리라는 곡의 교호 베이스 삼각주법 연습을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